한 번 생각해보세요. 뒤에서 적들이 쫓아와 방금처럼 희창이나 하리로 적들이 공격을 했을 때 우리 학우들은 이렇게 가장 중요한 머리를 말 밑으로 숨겨서 피한다고 합니다.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셨나요? 그런데도 적들이 계속해서 쫓아와 공격을 하면은요. 어떻게 피할까요? 여러분들의 성사우파괴의 몸을 말 옆으로 이렇게 숨겨서 피한다고 하네요. 자, 그러면 적들이 공격을 했을 때 맞지 않겠죠? 우리 학우들의 아주 멋진 회피기술, 자막이었습니다. 마상우의 대표 공격기술인 기창구의 시범과 회피하는 기술까지 여러분들 감상해보셨고요. 이번에 마상우의 꽃이라고 했으니 마상, 궁수의 시범까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가만히 있어서 마치기도 힘든 저 과녁을 우리 단어들을 잘리는 말 위에서 마쳐보려고 하는데요. 그만큼 어려운 기술이니 우리 과녁이 여러분들의 응원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하네요.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응원하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여러분들에게 선착으로 조준이라고 말씀을 드리면 함께 가능하고 감사합니다. 語